다음은 제 옆에 계신 교현 씨의 자막입니다. 네. 아, 어차피 되면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서 행복함에 담은 한듯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는데 거긴 없이 다시 이별 노래를 만들게 되었네요.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. 여러분 누가 좀 들어가세요. 교현 씨의 자작곡 목걸음을 들으러 오십니까? 이제 이렇게 탑! 이렇게 하는 게 좋지 몰라. 형 저희는 3승 3명이예요. 제2승 3명이예요? 3승 3명이예요. 좀 무서운 저녁이? 더 돌아가십니까? 진짜 환경합니다. 남편이 너무 많다고? 아픈건지 얼마나 더 아파해야 아무는지 기억은 어떻게 해야 지우는지 차라리 그날 널 만나지 말걸 그날 꿈했던 말 끝까지 뱉어내는 듯 오짓말에 끝까지 날 비참하게 만들었어 그 순간이 잠깐만 떠올라서 내가 좋아했던 나를 다 지워버리고 넌 내 생각보다 나쁘고 난 네 생각보다 미련해 그토록 날 좋아했던 나를 잘 알면서도 끝까지 뱉어내는 듯 오짓말에 끝까지 날 비참하게 만들었어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라서 내가 좋아했던 너를 다 지워버리고 여긴 줄 알았던 너는 결국 또 다른 상처로 남아 끝까지 난 너를 잊지 못할 것 같아 끝까지 난 너를 아무도 원했었기에 내가 없는 이 날들에 익숙해지는 게 내겐 너무 힘이 들어 매일 밤을 누워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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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nsorFlow 금발 우리 모래부터 그 순간이라면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